5. 2. 3. 3. 4. 5. 야 근데 뭘 많이 찍긴 찍었다잉. 많이 찍었지. 우리 컨셉별로 다양하게. 이게 레전드긴 한데. 잘 나온 것 같네요. 형 원래 잘생겼다니까. 형이 원래 잘생겼지만 내가 본 진영 중에 가장 훈남처럼 나온. 알았어.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붙이자. 정국이가 엄청 잘 나온 것 같아. 이뻐. 나는 이게 잘 나온 것 같아. 뭔가 영화 포스트 같아요. 이것도 예쁘다. 난 이게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생각한다. 줄다리기도 귀여워 보이지 않냐.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둘 다 가져가면. 줄다리기도 하자 줄다리기도. 일단 이어주는 것 같아. 그래. 그러니까 이어진 걸로. 잘생겼네. 형, 형 또 안. 나쁘지 않지 뭐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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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